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수십만 송이의 가을꽃이 만개해서 벌써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넓은 벌판이 수십만 송이의 가을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조형물이 꽃과 어우러지며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60여 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행사장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개막을 앞두고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동선을 살피고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축제장 특성을 고려해 곳곳에 쉴 곳이 마련됐고 볼거리도 풍성해졌습니다. 해마다 50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리며 청주의 대표축제로 거듭난 청원생명축제. 그 화려한 무대는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